17 과 가보겠습니다 when you feeling tired 하면 당신이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니까 it 입니다 원래 tired 이라는 거는 피곤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피곤하게 하다 근데 너의 입장에서 피곤함을 당하는 거니까 tired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피곤함을 느낄 때 there are 있다 뭐가 있어요?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뒤에가 복수명사니까 I를 썼죠 어떤 방법이죠? 당신 자신을 깨우는 방법 yourself를 쓰는 이유는 문장에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누가 누굴 깨우는 거예요? 너가 너를 깨우는 거죠 그래서 웨이크의 주어와 웨이크의 목적어가 똑같기 때문에 웨이크한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을 때 쓰는 게 yourself의 대명사입니다 뜻이 너 자신이란 뜻이죠 웨이크 업 깨우다 커피를 마시고 혹은 에너지 드링크 어떤 거 있죠? 갑자기 불수원샷만 생각나는데 불수원샷은 그건데 찬데 그거 있잖아요 레드볼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에너지 음료들 그런 것들을 마시는 것은 마시는 것 문장의 주어가 마시는 것이죠 동명사 마시는 것은 마시는 것이 단수기 때문에 이지를 써야겠죠 이런 것들을 마시는 것이 one way 하나의 방법이다 after drinking them 그들을 마신 후에 너는 느낄 거야 덜 피곤함을 느낄 거야 less라는 건 덜 이란 뜻이죠 뭐 보다 적은 덜 덜 피곤함을 느낄 거야 이것은 뭐 때문이죠 because of 는 뭐 뭐 때문에죠 그 안에 있는 in them 그것 안에 있는 카페인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카페인 카페인은 can be helpful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움을 주는 이란 뜻이죠 도움을 주다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be careful 조심해 조심해 뭐 하지 않도록 너무 많은 too much 너무 많은 너무 많이 그것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 not to 하지 않도록 조심해 even if 심지어 당신이 뭐가 아니라도 많은 커피와 에너지 음료를 마시지 않더라도 even if는 심지어 라는 뜻이죠 심지어 뭐뭐 일지라도 당신이 많은 커피와 에너지 음료를 마시지 않을지라도 not 않을지라도 너는 actually 실제로 실제로 much more 비교급 앞에 much는 훨씬 이란 뜻이에요 훨씬 더 많은 카페인을 가질 수 있다 뭐보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카페인 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a cup of coffee 는 한 잔의 커피죠 한 잔의 커피는 about 하면 약이에요 약 150mg의 카페인 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has 가지고 있다 하지만 카페인 은 is not 아니다 는 뜻이에요 단지 is found 하면 수동 되죠 뭐예요 find의 pp형이죠 그래서 발견되다 라고 해서 가셔야 되죠 카페인 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단지 커피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동사하기 pp형은 발견되다 라는 수동이죠 자 코카콜라 한 캔 캔 하나 한 캔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약 36mg의 카페인 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초콜릿 반은 16g 을 가지고 있고 16mg 을 가지고 있고 한 잔의 차 티 녹차나 뭐 이런 것들 녹차나 홍차 이런 것들은 30mg 을 가지고 있어요 자 더 넘버즈 그 수들은 add up 추가합니다 뭐를 퀵클리 빠르게 빠르게 추가합니다 에서 티네이저 10대의 에즈범으로서 10대로서 너의 매일의 카페인은 카페인 인테이크 하면 섭취란 뜻이에요 섭취 인이 어디 어디 안으로 한 뜻이죠 인테이크 섭취 너의 매일의 카페인 섭취는 less than 덜하다 라는거죠 덜하다 100mg 보다 덜 해야 한다는 거죠 덜 100mg 보다 더 줄여야 된다는 거죠 so 그래서 pay attention to 집중해 주목해 명령문이죠 뭐에 대해서 what you eat 네가 먹는 것 what은 것 그 다음에 and drink 마시는 것 마시는 것에 주목해라 집중해라 하는 뜻이죠 what은 것으로 해석돼요 too much caffeine 너무 많은 카페인은 too much 너무 많은 카페인은 disturb 방해할 수 있어요 뭘 방해해요 너의 잠을 방해하고 그 다음 effect 영향을 주다 음 어디에 영향을 줘요 너의 성장에 영향을 주죠 그죠 try drinking try ing는 시도해봐 뜻이에요 한번 해봐 뭐를 물을 마시거나 drinking water 그 다음 fresh juice 신선한 주스를 마시는 걸 시도해봐 instead of는 뭐 뭐 대신해란 뜻이에요 뭐 대신해 음료수 대신해 뭘 가지고 있는 음료수 카페인을 가지고 있는 음료수 대신해 in them 그것 안에 그죠 안에 피곤함을 느낀다면 피곤함을 느낀다면 더 많은 잠을 자라 라는 뜻이죠 그죠 여기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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